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은 이후 아무래도 병원에 가기 힘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셀프 메디케이션이 급부상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 현재 여성 질환과 관련해서도 Y존 케어다, Y존 클리닉 제품이다 해서 시중에 정말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부인과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 정말 예전과 다르게 여성 질환 케어 제품 특히 질V 케어를 위한 제품들을 많이들 사용하시고 좋은 제품도 찾고 추천해달라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폐경기 여성은 물론이고 여성의 절반 이상이 질건조증이나 위축증과 같은 여성 질환을 흔하게 겪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해당 여성 질환의 원인은 갱년기, 폐경기로 인한 여성 호르몬 감소가 될 수도 있고 일상의 스트레스나 과로 혹은 무리한 다이어트에서도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정말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흔히들 겪는 여성 질환인 질건조증과 질위축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자가 점검 한번 해볼까요? 첫째, 질 부위가 따갑거나 가려움을 느낀다. 둘째, 질 부위가 타는 듯하게 뜨거운 느낌이 난다. 셋째, 성관계 중 통증이나 출혈이 발생하곤 한다. 넷째, 하루의 소변을 10회 이상 본다.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질건조증과 위축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무증상인 환자들의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찌됐든 다양한 이유와 원인에서 오는 해당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에스트로겐, 즉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 몸에 부족한 비타민이나 칼슘을 부충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 것처럼 여성 호르몬 역시 부족하면 당연히 채워줘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 에스트로겐이 몸만해서 자신이 하는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테니까요. 실제로 산부인과에서는 크림, 질정, 알약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방법으로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에스트로겐이 너무 과다일 경우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은 양부터 천천히 늘려가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거 유방암을 포함한 유방 관련 질환을 겪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분은 이런 에스트로겐 호르몬 치료는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에 다른 치료법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질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 방식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법을 고려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노화되어 탄력이 없어지고 건조해진 질을 다시 예전에 건강했던 상태의 질로 재생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재생에 최적화된 움푹크림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 가지 퀴즈를 내드리고 싶은데요. 질은 피부다? 아니다. 정답은 질은 피부입니다. 그러므로 질을 피부와 동일하게 정말 꼼꼼히 관리해 줘야 하고 그 원리를 활용한 것이 바로 움푹크림입니다. 우리 인체에는 섬유아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섬유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옷감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의미처럼 섬유아세포는 옷감을 짜듯이 우리 피부를 재생하게 만들어주는 세포입니다. 그걸 우린 피부 섬유아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섬유아세포가 피부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일단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섬유아세포가 분화하고 증식하여 피부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이 필요합니다. 라는 신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신호가 있어야 섬유아세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재생을 위해 옷감을 짜듯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신호가 바로 G4PRF300TM이라는 복합 단백질인데 그 성분을 고농도로 담은 것이 바로 이 움푹크림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시중에 이런 재생용고들은 화학성분이나 이름도 생소한 식물 추춤을 몇 퍼센트 들어갔다 이러잖아요.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옛말처럼 우리 피부가 새롭게 재생하려면 바로 다른 동식물이 아닌 우리 인체에서 유래된 성분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아마 산부위과에서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서 집에서도 많이들 바르시고 자가치료로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제품을 만든 곳은 BNV 바이오랩이라는 회사인데요. 단순히 화장품 제조사가 아닌 피부 재생을 시켜주는 전세계 유일의 G4PRF300이라는 인체유래 복합 단백질을 직접 개발한 연구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계에서 인정받아야 게재될 수 있는 SCI급 논문들이 여럿 게재된 걸 보면 그만큼 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된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란빛의 연구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콩알만큼 마칠 주변 주위에 조금씩 자주 바르면 되고요. 실제로 50대 폐경기 이후에 정말 따가워서 걷기도 힘들어한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렇게 증상이 심각한 분들도 대부분 좋아지시더라고요. 저도 좋아진 환자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구매율도 꽤 높습니다. 질도 피부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예민한 질 외에도 피부 재생이 필요한 시술 후의 흉터, 다양한 상처 등에도 완벽한 효과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피부 재생 분야에서 BMV에서 개발한 재생 성분이 종업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질곤주증이나 위축증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가고 나이 먹으니까 다 그렇지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놔두면 정말 큰 병이 된다는 말처럼 증상이 있으면 본인도 편하게 사용하시고 효과를 보면 주변에도 추천해 주시면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질곤주증이나 위축증이 있어서 고민이신 여성분들 힘내세요. 지금까지 의학복사 산부인과 전문의 박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